전남 동북권에서 전해드립니다. 순천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전남도의 도시개발 계획 승인을 받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은 순천시 연향동과 해륙면 대안리 48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2,559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1,200여 세대와 단독주택 480여 세대, 타운하우스와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순천대학교가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빈 투청 없이 이루어졌으며, 순천대는 박사 12명, 석사 111명 등 34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1982년 순천대학으로 개편 인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박사 521명 등 졸업생 5만 3,588명을 배출했습니다. 고흥 등량만 일대 보름달물 해파리 구제 작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고흥군은 최근 해파리 구제를 위한 국비 6,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내일부터 다시 등량만 일대 다량 출몰하고 있는 보름달물 해파리에 대한 구제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 온도 상승과 함께 나타나는 보름달물 해파리는 어구를 손상시키고 어획물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려 양식과 조업 어가에 피해를 키웁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